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독소의 종류와 질병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시간에는 외인성 독소와 질병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들은 약 4만 5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15% 정도만 유해 정보가 확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종 특별히 각종 화학물질들이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캔 등 너무나 광범위한 재질들에게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와 종류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활동량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과도한 영양 섭취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진대사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각종 대사성 노폐물들이 적체됨으로써 신진대사 기능 및 혈액순환 저하, 심부 온도 감소와 체내 배도,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효율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모든 현대인의 고소가 심부가 흡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인의 성폐력과 혈압 Ав탈소 성포력을 악취하는 것에 혈압의 소통으로의 대상 성포력을 증가하여, 체납의 전체를 침통으로 혈압을 극시할 것입니다. 체내에 쌓여감에 따라서 만성염증, DNA 손상과 변이, 내분비 홀몬계의 교란, 각종 신진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toxin, which have never existed in the past, are emerging, contaminating the blood and accumulating in the body, acting as a major cause of chronic inflammation, DNA damage and mutation, disruption of the endocrine hormone system and various metabolic disorders. 셋째로, 주거 및 생활 환경 변화로 환경 미생물과의 접촉 기회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즉, 각종 면역세포들이 환경 미생물과의 접촉할 기회가 감소되면서 면역세포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과민성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 독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몸 밖에서 유입되는 독소로써 화학물질, 환경혼문, 농약성분, 미세먼지,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등의 외인성 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진행되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젖산, 암모니아, 요산, 호모시스테인 등의 내인성 독소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외인성 독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인성 독소라는 것은 외부에서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로써 화학물질, 미생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외인성 독소로는 환경호르몬, 중금속, 각종 화학첨가물, 잔류 농약성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진균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외인성 독소의 종류와 발견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드기는 매트리스, 베개, 실내장식, 천장, 또 직물, 바닥 등에서 발견이 됩니다. 곰팡이는 욕실벽, 창틀, 벽지, 천장, 직물, 음식 등에서 발견이 됩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주방 표면, 칫솔과 홀더,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음식물, 수돗물 등에서 발견됩니다. 동물 비듬은 애완동물, 바닥, 옷, 커튼침대, 가구, 피부, 머리카락 등에서 발견됩니다. 곤충 배출물 및 배설물은 다락방, 지하실, 옷장, 수납함, 차고 등에서 발견됩니다. 꽃가루는 신발, 애완동물, 머리카락, 피부 및 옷을 포함하여 외부와 접촉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외인성 화학 독소와 그 발견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에탄올 아민은 샴푸, 로션, 선크린, 브레이크액, 부동액 등에서 발견됩니다. 포럼 알데히드는 매니큐어 제거제, 공기청정제, 청소제품, 종이타월 등에서 발견됩니다. 포럼 알데히드는 매니큐어 제거제, 공기청정제, 청소제품, 종이타월 등에서 발견됩니다. 트리클로산은 헤어제품, 면도젤, 탈취제, 치약 등에서 발견됩니다. 트리클로산은 헤어제품, 면도젤, 탈취제, 치약 등에서 발견됩니다. 트리클로산은 헤어제품, 면도젤, 탈취제, 치약 등에서 발견됩니다. 석유는 세제, 비료, 합성섬유, 비타민, 플라스틱, 양초 등에서 발견됩니다. 펄클로로에틸레인은 석유 추출물로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에서 발견됩니다. 부틸화합물은 헤어제품, 메이크업, 탈취제, 향수 등에서 발견됩니다. 뷰티클로산은 헤어제품, 메이크업, 디오더랜 등에서 발견됩니다. PTFE는 화장품, 테트론, 물 등에서 발견됩니다. PPD는 헤어염료, 화장품, 헤너 문신 등에서 발견됩니다. PTFE는 헤어제품, 코스메틱, 헤너 타투에서 발견됩니다. 문모는 메이크업 제품, 단열재, 벽지, 대상포진, 시멘트 등에서 발견됩니다. 마이커은 메이크업 프로덕트, 인슬레이션, 워페이퍼, 싱글, 시멘트 등에서 발견됩니다. 디부틸화합물은 플라스틱, 접착제, 인쇄, 잉크 등에서 발견됩니다. 디부틸화합물은 플라스틱, adhesive, 프린팅 잉크 등에서 발견됩니다. 나트룸 라우레이트 설페이트는 샴푸, 치약, 칫솔, 바디워시, 비누, 세제 등에서 발견됩니다. 알루미늄은 재산제, 케이크 믹스, 가공 치즈, 탈취제, 베이킹 파우더, 대두 기반의 베이비 음료 등에서 발견됩니다. 알루미늄은 비료, 세제, 플라스틱, 직물, 살충제, 염료 등에서 발견됩니다. 염소는 물, 살충제, 합성고무, 고분자 냉매 등에서 발견됩니다. 수산화 나트룸은 비누, 레이온, 종이, 염료, 석유제품, 세제, 오븐 세척제 등에서 발견됩니다. 수발성 유기화합물은 실내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화학 오염물질, 탄소를 함유하고 공기를 통해 분산되며 냄새가 납니다. Volatile Organic Compounds are common chemical pollutants found in indoor environments containing carbon and waters that disperse through the air. 수발성 유기화합물은 실런트, 코크 및 코팅, 접착제, 페인트와 비니쉬, 벽지 청소 요원, 공기청정제 및 기타 향수 제품, 양탄자 재료, 비닐바닥재, 직물 및 가구, 직원 개인 미용 및 위생 제품 등에서 발견됩니다. Volatile Organic Compounds are found in sealants, cocks, and coating, adhesives, paints, and varnishes, wallpaper cleaners, air fresheners, and other perfume products, rug materials, 비닐 flooring, textiles, and furniture, and employee personal care and hygiene products. 외인성 독소 중에 환경호르몬 독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호르몬과 같은 독소가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으로 생명체들의 생태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성이 적은 양의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도 몇 개월 만에 가슴이 나오는 등 여성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적은 양의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도 몇 개월 만에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굵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은 양의 호르몬 변화에도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환경호르몬은 천연 호르몬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열쇠로 비유하자면 환경호르몬은 천연 호르몬과 열쇠의 앞부분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열쇠의 손잡이 부분은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천연 호르몬 수용체의 열쇠 구멍에 열쇠 부분을 넣어보니 딱 맞습니다. 천연 호르몬 수용체가 작동하면서 천연 호르몬이 눌렀을 때처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환경호르몬은 천연 호르몬처럼 작동하면서 호르몬계를 교람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성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문명의 이기로 알고 있는 각종 화학적 합성물들, 플라스틱, 농약 등의 환경호르몬이 함유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컵라면의 용기, 플라스틱 용기, 착색제, 조미료 등을 통해서 환경호르몬을 부지, 불식간에 지속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에게 환경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같은 기전을 작동시켜 여성화되어가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의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의 호르몬의 호르몬과 같은 절약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라면의 호르몬의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의 호르몬의 호르몬와 같은 전체 행동을 수행하기에 연결할 수행히 0.5%로 분석하게 주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현재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종류는 약 1억 3천 7백만 종류나 됩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하루에 200종류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피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피해야 될 텐데요. 이런 화학물질이 환경 호르몬인지 알아야 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별로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지정한 물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564종,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82종의 화학물질을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환경 호르몬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나 기관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연 보호 기금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67종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의 73종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호르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옷은 세집 증후군과 비슷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탁을 한 후에 입도록 권장합니다. 종이컵의 원료는 종이인데 사용할 때 찢어지지 말라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합니다. 얇은 폴리에틸렌에 뜨거운 물이 닿을 경우에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나옵니다. 또 환경 호르몬은 기름과 친한데 컵라면의 식물성이나 동물성의 기름이 환경 호르몬을 더 잘 우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이나 컵라면처럼 열을 가해 주어야 하는 폴리에틸렌 용기는 가급적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스페놀 A는 어떤 장점이 있기에 많은 물건들을 만들 때 사용할까요? 비스페놀 A의 장점은 첫 번째 가볍고 둘째 딱딱하고 세 번째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 에스테로겐과 비슷한 구조로 1891년 러시아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스페놀 A는 1891년에 러시아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병의 대부분은 비스페놀 A를 원료로 해서 만든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왜 유리로 만든 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유리는 잘 깨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볍고 딱딱하고 투명한 비스페놀 A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스페놀 A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경 홀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스페놀 A는 어떤 제품들 속에 들어 있을까요? 컵라면 스티로폼 용기, 캔 제품 내부 코팅, 통조림 캔 내부 코팅, 일회용 플라스틱, 일부 젖병, 영수증 등에 들어 있습니다. 환경 홀몬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비스페놀 A가 체내로 흡수되면 대부분 금방 소변으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화장실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거쳐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토양과 해수에 환경 호르몬이 잔류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wrap up our first class here. 자, let's wrap up our first class here. 자, let's wrap up our first class here. 감사합니다.